한 가지만 네 전자님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고 오늘 주옥 같은 말씀 항상 그렇게 했지만 정말 가치가 있고 또 매우 의논을 하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 끝에 한 가지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탈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돈으로 오영만을씩 오여상이겠습니다만 제시안이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이 탈북자를 돈으로 오영만을씩 주고 우리가 해유를 한다는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그 탈북자를 망명자하고 탈북자하고 또 의미인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탈북자가 중국에서 올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서 바로 올 것인지 이 구분하는 문제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탈북자를 돈으로 어떤 배유하는 방책을 만약에 국가에서 권장을 한다면 저는 이 문제는 오히려 우리 통일을 내부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와서 끌어들여가지고 공산세력을 더 우리 난민주세력으로 확대하는 이런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조금 어휘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좋은 생각은 나머지 기파 생각들은 굉장히 돈으로 우리가 북한의 정부를 지부였고 힘으로 지부여가지고 그런 애들 스스로 하는 일은 또 대북풍선 같은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대북풍선 우리 지금 대우 방송국가 노동권 때 스스로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 질문 그 말씀이시죠. 탈북자를 돈으로 사서 보는 문제는 굉장히 의미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명이 있으시면 돈은 내가 탈북자 회유하는 건 아니고 탈북자를 탈북할 사람 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돈을 주고 구출해 오는 것이라고 사지에서 구출해 오는 것이예요. 회유하고 할 그런 여유도 없고 그래서 탈북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로 경로가 어떠냐 하면 여기 2만명이 나왔으니까 자기 가족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한국의 탈북자가 강성해지고 북한은 그만큼 약화되고 그 다음에는 한글들 나가면 북한의 정치법들도 나중에는 돈을 주고 우리가 사올 수가 있습니다. 납부자도 사올 수도 있고 혹은 포로도 사오면 돼요. 이건 이미 동서독 시절에 서독이 그런 식으로 동서 정치법이 많이 사왔습니다. 숫자로서 몇만명이 될 것입니다. 몇만명이 될 것입니다. 네. 주 대표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하나는 네. 금년 금년 6월 2일이면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들이 특히 교육감은 전교적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뭐냐 그리고 이념적인 정체성이 뭐냐 하는 문제까지 비화가 되지 않는다고 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자들이 그런 그 검증 과정을 통해서 확실한 그 검증을 받은 사람들만이 보수단체 애국단체에 보이지 않는 협력과 성원에 의해서 당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여를 하지 않느냐 그런 그 절차 과정에 관해서 우리 보수단체들이 어떤 과정으로 어떤 방법으로 협력을 하면 효과적이고 그 선거에서 우리가 희망하는 사람들이 교육감이나 시도지사에 당선될 수 있겠는가 이 아이디어 하나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6월 2일 이번 지방선거는 또 하나의 큰 이슈는 세종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종시 문제가 이제 대안으로 정부에서 발표가 될 텐데 조 대표님이 보실 때는 이 세종시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서 어떻게 적절히 조절해가면 선거에서 무난히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국가적인 통합과 국민적인 통합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종시 문제는 21일 날 정부가 대안을 발표한 뒤의 여론조사가 뭐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약 5대 4 정도로 세종시를 수정을 해가지고 다른 도시로 수도 분할해서는 안 된다는 게 많아졌는데 예컨대 대안이 나왔을 때 그 대안을 보고 평정도 사람까지도 그 대안을 찬성하는 쪽으로 가서 예컨대 지지율이 한 70%까지 된다. 하면은 지금 반대하는 박근혜 세력이라든지 이외 박근혜 세력 이외 정신은 유통이 어렵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찬성 쪽으로 도시로 있지 않을까 정치인들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안 되면 대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안에서는 안 되는 세력이 끝까지 남아있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국민투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치권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안이 수도 분할을 불이라는 전국적인 문제니까 국민들한테 직접 물어보겠다. 또 이것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다. 특히 난폭대지 상황에서는 그런 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지를 전개를 할 때 이 세종시가 왜 안 되느냐 하는 것에서 안보 문제를 뺏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남북한 대결에서 서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남한이 워낙 유리하니까 그것을 좀 약화시켜가지고 북한한테 어떻게 보면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이 수도 라는 것 자체가 이미 민족사의 전통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1972년까지 북한도 조선 민주주의 이민공화 후보의 수도 수부라고 했습니다. 수부는 서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평양기방정권이라는 것을 사회성 인정한 거죠. 그런데 노무현이가 그렇게 아예 막 충돌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충청도 내륙지방으로 아예 서울을 옮기려고 한 것 아닙니까 워낙 엄청난 일이니까 간판을 걸기를 신형정수도라고 사칭하는 간판을 걸었다가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덜통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파배하기 위한 그러니까 원인 무효의 대국민 사격으로 출발하겠다.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이 지금 잘 삽니다. 1인당 주민소득이 울산 다음으로 사실은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데가 지금 충청남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옮긴다는 말 그것도 이제는 맞지 않다. 난 이 두 가지 논리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 여론조사가 저는 한 70% 가까이 나올 것 같은 기쁘게 들어요. 그렇다면 박근혜 세력이 더 이상 반대하기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안 되면 국민투표로 가져가야 된다. 거기서 포기하기에는 30% 반대하지 않 30%밖에 반대하지 않는데 대통령 손대로 부린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가 가장 결정적인 그 다음에 골칫거리 교육감 선거 그래서 지금 선거법대로 이뤄지고 정당공천이 안 된다고 하면 보수후보가 여러 사람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는 뭘 할 거냐는 문제죠. 한나라당이 뭘 할 거냐는 문제라고 아니라 우리는 뭘 할 거냐 하면 한 대여섯 명의 비좌파 후보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럼 가만히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뭐 흔히 하는 방식 이 애국단체들이 좀 모여가지고 어떤 그 세미나를 통해서 출마한 사람들을 다 풀어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청문회 비슷한 걸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노후보를 지지한다 라고 마침이 그 후보가 우리 애국세력을 지지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비공식으로 공인해 주는 문제 공인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할 만큼 우리 애국세력이 손발이 잘 맞을까 또 어떤 사람이 명백하게 그렇게 두드러진 선명성을 가지고 있을까 요기는 조금 걱정됩니다만 어쨌든 이 애국세력이 여기에 큰 교육감 선거에 긍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머리를 짤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유효한 부분도 아마 서울 경기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나머지 이 지역에서는 지금 여기서 봐도 크게 두드러지게 정교조와 싸웠던 사람들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기준은 정교조의 망국적 교육에 누가 반대해서 싸웠느냐 과거 과거의 전력을 한번 기준을 하고 조금 차선이라도 해외 당사 우리는 최선 쫓다가 다 놓치는 경우가 물론 맞는데 차선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나 단일화라는 것은 참 어려울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다만 저 사람은 애국세력의 지지를 받는다.